또 신형의 계열인 고해상도는 분명히 조금 더 보다 더 고해상도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고해상도이고 CD는 저해상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고해상도고 CD도 고해상도다. 그에 못 미치지만요. 자, FM은 이 정도로 그에 훨씬 더 못 미치고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수한 것이 맞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과연 우수한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도입니다. 오늘은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용어일 거예요. 오디오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을 비롯한 우리 전반의 것들에서 해상도라는 부분이 또 다양한, 더 세밀하고 다양한 정보라는 것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득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화두를 제가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도는 레졸류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해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어 잘게 쪼갤 수가 있는가 신가를 기준으로 어떠한 항목의 우열을 가늠하는 데 하나의 잣대로써 사용하는 수많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파트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일단 해상도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를 저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FHD 모니터로 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4K로 보실 거고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스마트폰으로 지금 제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1024768 XGA 해상도에서 FHD로 넘어갔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 정말 훨씬 더 높은 해상도에 좋으셨을 거예요. FHD가 득세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4K가 생겼을 때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좀 갈립니다. 정말 좋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고 아, 좋긴 좋은데 난 잘 안 보여서 난 그냥 옛날에 쓰던 거 좀 저해상도를 오히려 골랐었습니다. 물론 전자쪽이 좀 더 많은 비중이고 후자쪽이 좀 더 적은 비중이지만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이 부분, 그리고 선택하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고해 해상도가 올라간 소스를, 원소스가 해상도가 높아졌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화면 크기가, 지금 이미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리를 말하는 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도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또 영상은 많은 일들을 갖고 계실 테니까 이걸 먼저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쪽에서 핵심적으로 해상도가 4K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그에 준하게 커지지가 않는다면 글자나 어떠한 부분이 너무 세밀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되게 작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든가 시인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세밀한, 레졸루션, 원래의 주제인 해상도는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면만 100% 있는 것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늘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사진은 당연히 정지해 있고요. 영상은 일시정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러한 테스트나 우열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일시정지를 영상을 해놓고 딱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해상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파악이 쉬운데 음악을 일시정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일시정지라면 아예 아무런 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한눈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하나의 잣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케이스가 우리 스피커나 앰프를 제조하는 오디오 회사들이 스펙을 잡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값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입니다. 모든 주파수, 그것은 주파수, 가천 주파수 대역이 대략 20Hz에서 20kHz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다 테스트하는 업체를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듣는 게 우리 옛날에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런 단음류 멜소리 있었던 시절 있잖아요. 이 시절의 음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한 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기들이 순간적으로 다양한 음을 내고 음을 낳았다가 번져나가는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악기가 한 최소한 10개에서 20개가 재생되면서 어떠한 정말 능력이 우수한 우리가 듣는 음악들 대부분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아 하나도 제가 아 하는 것과 그분들이 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미묘한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고 넘어가는 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해상도를 너무 높은 비율로 중요시 어기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높은 행동도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적절한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해상도는 고해상도 음원, 고해상도 스피커, 고해상도 앰프, 고해상도 소스, 고해상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액세서리,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세밀한 수준의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여유 있는 상태일 때 이것들이 굉장한 빛을 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신의 설비를 갖춘 곳에서 정말 화질 좋게 잘 맞는 대형, 초대형 블록보스터 옛날로 얘기하면 아바타 같은 거 FHD 시절을 완전 개막해 줬잖아요. 3D와. 이런 시절에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정말 대단했죠. 내용도 좋고 화질도 훌륭하고 기술도 훌륭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내내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한두 시간짜리 영화를 봤을 때에 대한 감상과 이후에 12시간을 체류했을 때의 감상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영화관은 볼륨이 큽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저는 4시간째에 아마 머리가 아파올 것이고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5시간 정도 되면 약간 매스꺼워서 약간의 구토감을 느끼는 정도까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세밀한 정보, 다양한 정보라는 것이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저는 뇌를 엄청나게 풀가동하고 어떨 땐 되게 재밌지만 어떨 때는 또 졸리다가 갑자기 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걸 그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쉬어주고 다시 보는 정도는 좀 괜찮은데 연속해서 이런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함 수준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게 신체적으로도 몸까지 안 좋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체력적으로도 좀 정신력과 체력에 따라서 빨리 오냐, 늦게 오냐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고해상도는 아주 중요한 파트이고 높을수록 좋은 부분임에는 이견이 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무조건 높을 것이 상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의 신체에게, 우리의 정신에게 무조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대편성 음악을 10시간 내리들어버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정보가 많은 음악이고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거든요. 웬만한 클래식 매니아 아니고서는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편성이 좀 작은, 솔로나 트리오, 쿼텟 정도까지는 좀 길게 들을 수 있다면 악기가 4개밖에 안 됩니다. 1개에서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4개밖에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한 악기가 낼 수 있는 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음들이 제가 지금 표현을 그래픽을 좀, 이렇게 제가 돈이 많으면 하겠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야 되는 주파수들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물론 연주가 대단히 기가 막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길게 가져간다는 것 우리가 늘상 좋게 들을 수만은 없다는 것 일시적으로 좋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한번 들어보고 기존에 듣고 있었던 CD 규격 정도는 저해상도냐? 저의 생각은 저해상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해상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P나 테이비나 FM 라디오 정도 되면 어떨까요? FM 라디오는 굳이 화질로 따지자면 HD 정도 해상도가 낮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튜너로,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에서 튜너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튜너 소리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FM이 굉장히 많고요. 집에서 당연히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느끼는 게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못 듣겠다가 아니라 저가형 시스템에서는 정말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조악한 FM 라디오 같은 데서는요. 그런데 고급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이미 6, 7, 80년도에 나온 FM 라디오의 레벨은 그것 또한 고해상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굳이 제가 환산하면 FHD 화질 정도의 레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4K 보다가 FHD 보는 정도의 느낌으로 상대적으로 정보량 자체는 적어서 좀 더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고 LP나 CD는 현재 고해상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비교했을 때 거의 조금밖에 뒤지지 않는 일반인들은 거의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레벨의 고해상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또 신형의 계열인 고해상도는 분명히 조금 더 보다 더 고해상도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고해상도이고 CD는 저해상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고해상도고 CD도 고해상도다. 그에 못 미치지만요. 자, FM은 이 정도로 그에 훨씬 더 못 미치고 LP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를 초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한 이거는 시스템의 레벨에 따라 또 판의 상태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은 실제 체감에서 느낄 수 있어요. 초고해상도 파일을 한 곡에 300메가짜리 재생한 것과 LP 재생이 진짜 해상도라는 측면에서 누가 더 뒤지는지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일일이 따져본다고 하면 고해상도 파일 쪽이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고해상도가 언제나 항상 능사만은 아니다 좋게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 중에 요소 중에 한계로 동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다양한 것들이 맞물려서 정보량이 잔잔한 야금을 포착한다 이런 부분에서 해상도가 분해능이 좋을 때는 굉장히 큰 동작을 하지만 너무 많은 총주일 때도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주된 메시지를 쉽게 해석하는 1차 리스닝 상태에서는 꼭 장점으로만 동작하진 않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수한 것이 맞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과연 우수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K가 이미 대중화가 되었는데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8K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니터의 화면이 통상적인 사무 환경에서 26인치 정도로 쓰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책상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 사이즈에서는 대략 회사 같은 데는 40인치 이런 것들 와이드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8K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작업 환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픽 딜을 작업한다든가 이럴 때는 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인 사무 환경에서는 그 정도가 필요가 없는 정도로 텍스트 치고 문서 만들고 ppt 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정도의 단계에 8K라는 해상도는 그렇다 8K가 현재 4K보다 고해상도인 건 맞습니다만 4K도 고해상도라는 이야기로 좀 환산해서 굳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이런 비교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 고해상도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고해상도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프로레벨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작업자 창작자에게서는 굉장히 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편집을 하다가 만지다 보면 쉽게 망가지거든요 원본이 굉장히 잘 깨져요 소실이 됩니다 정보량이 많을 때는 정보가 후보정을 하다 보면 조금 소실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애초에 원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좋은 해상력과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나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좀 좋은 수준이었고 여기에서 더 세밀해질려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오디오 장비들이 모든 부분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단순히 장비가 아니라 환경도 줘야 될 것이고 그 음악을 들어서 더 고해상도 더 세밀한 정보를 받아드렸을 때 우리가 좋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있다 FM 같은 오늘 피곤해서 쉬면서 음악 좀 들어야지라고 했을 때는 FM 라디오 같은 상대적으로 저해상도 소스가 오히려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다 우리가 심심하고 더 새로운 것, 더 다양한 것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고해상도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하나의 부분이 단 한 가지로 캐치가 되질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오디오에서 주파수 음각 특성 훗 하고 불었을 때랑 뿌우 하고 늘어뜨리는 연주 방법이 있고 빡 하고 타격감 위주로 해서 짧게 끊어낼 때가 있잖아요 요 때가 거의 같은 1kg가 재생이 되지만 이 둘의 1kg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밀한 걸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한 진정한 해상력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오디오적 표현에서의 기준점 잣대는 스펙적으로 현재 제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한번 드리면서 스펙이라는 부분 또 이러한 각각의 항목의 우열 높고 낮음을 판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필요해상 과대하게 받아들여진다거나 필요해상 너무 낮게 파악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시간이 없으면 여유가 없거든요 음악은 사실 바로 다음음이 재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유로운 음악이 아닌 경우 스케일이 크고 스펙타클한 음악이다 라고 하면 사실 여유를 주지 않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기준을 어떨 때는 좋게 듣고 어떨 때는 나쁘게 듣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심리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보다 음악과 사운드가 훨씬 더 저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영상 쪽에서 광학기기에 대한 전문가 리뷰와 평가를 하는 분석과 평가가 기본이었어요 그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저는 평생을 두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걸 잘 이용하면 결국에 인간의 오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청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또 단순한 지금 측정이 위주로 흘러가는 오디오 씬에서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가져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들 앞으로도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도 관심,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